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년 중에 13번은 명절 이후로 해서 오거래일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과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먼저 시장 체크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주 후반은 시장이 나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은봉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중시부터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고용이 좀 배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발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성장, 고용입니다. 물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연준이 추가하는 목표 2%고요. 그런데 고용은 역설적이게도 잘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고용이 잘 나온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섣부르게 리스크를 걸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보통 악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강한 고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에는 메타가 있습니다. 저커버그 메타 CEO가 하루 새 37조 원을 벌였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한 것인데요. 메타의 시가총액은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16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440조 정도 되죠. 삼성전자의 몸값의 두세 배 정도 되는 메타가 하루 만에 20% 이상 올랐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하루에 20% 이상 올랐다. 상황 깔으셨다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래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좀 보시면 되고 메타뿐만 아니라 최근에 TSMC라든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발음풍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조금 나는 모습인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 속에서 최근에 저 PBR 관련 테마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도 전환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15,631월 29일에 고가를 찍고 오늘 전고점구가 살짝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파를 했다가 장중에 종가에는 돌파 마감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3대 지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인데 차트적으로 보시면 2월 1일을 기준으로 2월 1일 연속 저 PB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자리는 이 구간입니다. 2월 2일의 시가 라인이기도 한데 오늘 2,560 라인을 만약에 코스피가 방어해 준다면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라인을 지지했고 2평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은데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평선이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고 올라가려고 하면 850선 저항 라인이고요. 840선 저항 라인이고 단기 2평선 구간들이 저항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다르게 저거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고 제가 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 전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세울 수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저 PBR 테마 한 1,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옥석을 가려서 보험이라든지 유통, 증권주의 대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코스닥의 강세 테마들, 중소용주들을 공략해서 우리가 단기간 차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다시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려지고는 있지만 지수 자체가 하락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 시장 대응 시나리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정영석 전문가님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저 PBR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좀 상승렬이 달려갔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 좀 수급이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섹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PBR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저 PBR인 기업들을 상대로 공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PBR이 왜 이렇게 낮아? 주주환원 정책을 빨리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골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메리츠 그룹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조금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관련 정책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이루어봤을 때 관련 섹터의 어떤 움직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기아, 밸류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알아볼 테지만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제가 섹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통해서 현대차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아래 꼬리를 달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한 종목이라 하면 증시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증시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와는 반대로 오르는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48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이 무거운 종목이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장중에 22만 6천 원 라인까지 붕괴가 되면서 은봉으로 갔지만 다시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가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비슷하지만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와 다른 개별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 현대차와 기아의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섹터에 돈이 몰릴 것인데 대장주는 서현 2화가 있습니다. 서현 2화 보시면 차트를 제가 크게 보자면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고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파동이 나올 때 중요한 라인인 21선이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만 장기 2평선이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동이 그려질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21선과 장기 2평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고점 강하게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현 2화 같은 경우에도 2만 9.800원 2023년 7월에 단기 고점 형성하면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악재가 뜨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박스권 저항 라인, 박스권 고가 라인을 뚫으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 음, 양 패턴을 이용해서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권 고가 라인까지 주가가 밀릴 때 눌림 관점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2만 원 라인 대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섹터는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주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베이스는 이전에 서현이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현이화는 금요일에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많은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인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봤을 때는 모베이스가 대장인지 서현이화가 대장인지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모베이스 역시도 앞에 보면 매직봉이 나와 있고 강한 섹터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고점인 5,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화신도 있습니다. 화신도 보시면 0.77%, 확실히 대장, 부대장의 지위는 갖추고 있지는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섹터에 큰 돈이 들어온다면 서현이화와 모베이스와 더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121선과 2평선 수렴되어 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14,500원은 돌파할 수 있고 넓게 보면 15,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21선과 장기 2평선이 살아있다면 단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도 양음량 패턴의 공략이라든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단타 스캘핑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비법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 섹터인데요. 일단 3월 4일에 중요한 미국의 학회 일정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짚어주셨었죠. LK99에 대한 학회가 일정이 한 달가량 남았는데 그 전까지 매매 일정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초전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4일에 일정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도략이 일주 전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나 초전도체 관련주를 잡는다면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모멘텀은 3월 4일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LK99 관련해서 미국 학회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요. 실제로 이 LK99가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 우리가 진입 판별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별 여부와는 별개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품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3월 4일이니 한 2월 중순이나 말까지 신규 보유자 아니면 기존의 보유자 분들은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과거에 부품주로 엮여 있을 때만 해도 시가총이 가벼운 종목이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의 탑10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열기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면 8월 달에 신규 이슈가 나오면서 1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계속 강조하는 거죠. 1파가 나왔는데 S급 재료다 보니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21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이슈가 있었죠. 초전도체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1선을 이탈한과 동시에 물량이 추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치고 올랐다가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 장대응본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고 그 결과 주가가 장기 2평선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장기 2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최고점인 9만 9,900원을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K-99의 진위 여부와는 다르게 3월 4일 학회 발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기존 보유자 혹은 신규 매수자들이 들고 가도 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역시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장주로 우리가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갔을 때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고가권에서 지금 매물대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낮은 구간에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파워로직스를 우리가 공략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만원, 만원이라고 하면 중요한 21선입니다. 이 21선, 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의 지지라인이 형성되면서 14,000원 정거점 돌파함과 동시에 16,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차트의 형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CC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늘에 한해서 그리고 금요일에 한해서 대장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 이전에 악재로 인해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것은 초존도치에 관련한 어떤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악재였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초존도치의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CCS 말고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권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눌린 구간에서 V자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로릭스가 중요한 21선, 만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V자 반등을 노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내가 초존도치의 섹터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초존도치 관련된 섹터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일정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말까지 해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비전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MR 헤드셋인데 주말 사이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후기들이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전 판매만 20만 대고 올해 매출량으로 50만 대가량을 예측하는 분석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인기가 지속될까요? 네, 비전프로 섹터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프로 지금까지 무려 20만 대나 팔았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얼마 전에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등 좋은 모습을 지금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프로를 사러 어젯밤 11시에 왔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막상 써보니까 실사용자들의 후기인데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는 것 같다라면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전프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는 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펜텍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파동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1차 파동 이후에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4,500원 구간입니다. 4,500원 눌림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려면 비전프로에 대한 어떤 좋은 이슈가 더 나와야 됩니다. 50만 대, 70만 대, 100만 대까지 팔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2차 파동을 노려볼 만하고 100만 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0만 대 전망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2차 파동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사실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뉴프렉스가 1월 29일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단기 과일로 인해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장의 지위를 갖춘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만원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뉴프렉스의 대장 지위를 이어받았던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도 1월 31일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25.97%로 아쉽게 상한가 가지는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고점 2만 5천 6백 원을 찍고 나서 오일선 위에서 눌림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펜텍과 마찬가지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일선 기준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2만 3천 원 라인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오일선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수립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비전 프로에 관련한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테마군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대장주가 선별적으로 갈리게 될 텐데요. 일단 뉴프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대장주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차트에 녹아져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대장주를 선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법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지필하신 전문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아볼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구골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국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PBR주 흠풍을 보이면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구골딩스 역시도 저 PBR 해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PBR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1배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그 1배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를 요구하면서 주조환원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기대감이 이 동구골딩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장기 평성 이탈하면서 바닥 구간을 그리다가 최근에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121선이라고 하면 9,500원 선인데 제가 121선을 돌파할 때 쓸 수 있는 매매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그 다음 날에 시초가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가가 121선 위에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화요일, 그 다다음 날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21선을 강하게 이 캔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캔들의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뜻이고 거래 대금이 이전과 대비해서 강하게 돌파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국홀딩스라는 종목을 다음날 공략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장에서 저 PBR 관련주만 하더라도 천 개 종목이 넘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차트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단타 비법 자료집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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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제가 강조드렸었던 코스피의 흐름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좋지만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같이 방송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선은 전문가님께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해 월요일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이 그 주 내내 좀 이어졌던 흐름들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관련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저평가입니다. 1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의 여파는 하루였고 미국 증시에서는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시급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 정책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 PBR 관련주들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김선은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 PBR 관련주들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연초 전략으로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저 PBR 관련주들 이제라도 좀 살펴보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요 며칠 사실 너무 급등했어요. 특히나 이제 보면 현대차, 기하 말도 안 되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진짜 외인들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비록 종목이 대형주가 7, 8% 가면 사실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서요. 그냥 적정 주가, 자기가 판단한 가격까지 그냥 뒤도 안 보고 사버립니다. 정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요. 그냥 쌍그림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림 자체가 한동안은 횡보를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한동안 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하락 그림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관들은 매수대행 했다가 오늘 좀 파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굳이 왜 던져 이 상황에서. 진짜 청개구리 같습니다. 너무 진짜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기관들 오늘 좀 안 던져주면은 좀 괜찮거든요. 좀 버텨줄 수 있거든요 시장에. 근데 너무 단기 급등했다 판단하에 또 차익 실현 또 합니다.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단타를 너무 많이 치고요. 너무 잘합니다. 그게 참 개인들 주식시장을 더 떠나게 만드는 건데요. 개인들 떠나면요. 주식시장 운영 안 됩니다. 기관들 자금으로만 운영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개인들 자금이 훨씬 많습니다. 합치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파월 의장이 CMC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입니다. 9시 10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1시간가량 출연을 해가지고요.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빠르지 않을 거라 얘기합니다. 나름의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천천히 할 거다. 생각보다 더 느릴 거야. 약간 좀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도 오늘 영향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차례나 두 차례일 건데. 한 6월쯤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끝난 12월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4년 전에 트럼프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좋지 않다는 거겠죠. 중국에 대해서 슈퍼 관세를 때리려는 듯한 시도가 벌써 발언상으로 나와줍니다. 60% 이상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러 예측되는 기사들로는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 일본,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을 희생시켜서 자국에 조금 이익을 취하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래저래 조금 긍정적인 이슈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제 트럼프 대세론 쪽으로 갔고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 양자 구도에서도 대선 예측상에서도 4%가량 트럼프가 현재 앞서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너무 힘이 약해요. 뭔가 새로운 주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종목이 상당히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한동안의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트럼프의 발언이 세기 때문에 IRA 법안에 대한 폐기에 대한 부분을 꺼내버린다면 또다시 코스닥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은 오늘 조정은 받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2600 찍었다 빠졌지만 다시 갈 겁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만들고 있지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어디까지 유지가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SK하이닉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2주가량은 좀 쉬어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대장주의 역할을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현대차 올라가, 기아 급등해, KCC 대형주도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왜 안 가, 나름 그래도 저평가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를 우선 비교해 보자면 테슬라가 PBR이 요즘 떨어지지만 9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가 1.34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조금 올라서 0.7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어요. 현대차 지금부터 주가 2배 갑니다 얘기를 지난주부터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들이 어제, 오늘 막 현대차 주가가 2배 이상 간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진짜 예측을 잘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하이닉스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기인데, 하이닉스는 왜 안 갈까? 비교를 해봅시다. 상대적인 비교예요. 현대차와 도요타와 테슬라에 대한 비교를 했듯이 이 하이닉스와 인텔이라는 회사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미국 내에서 나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IT 관련주들의 하나가 가장 싼 종목이 현재 인텔입니다. 인텔인데요. 인텔의 PBR 자체는 사실 이 2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몇 배의 수준이냐면 1.4배, 5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껴봤을 때 현대차와 나름의 도요타나 테슬라의 상황과 하이닉스와 인텔, 나름 저평가 되어 있던 인텔과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폭 자체가 생각보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웨인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싸다고 막 사들어가잖아요. 너무 갭이 크다. 이건 너무 싸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쳐다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차라리 인텔을 사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그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속도가 늦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반기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지금 평택에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데 평택 공장을 짓는 속도 자체를 약간 늦추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추후에 발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너무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서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우선은 삼성도 좀 빠리빨리 대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보셔야 될 게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HBM3 4세대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2020년 대해에서 2023년이 5백 가량 커졌고요. 5세대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6세대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장이 커지다 보니 매출 확대 포인트는 긍정적일 겁니다. 다만 저는 보는 것은 하이닉스를 과연 우리가 이제 현 상황부터 봤을 때 언제 사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요. 그래서 14만 원, 막 5천 원 넘어가면서 많이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좀 내려오면서 13만 3천 원대는 내려와 있거든요. 자, 추세 라인상으로 보면 볼륨저밴드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 61선 라인과 20일선 깨면서 이 62선 라인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작년 7월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라인들 이 구간대 박스권 자리에서의 이 하단 자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잖아요.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하단 자리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라인 구조가 잡히는 게 하단 자리들의 형성이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 13만 원대의 부근 자리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기보다는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우선은 현대나 기아나 저 PBI와 관련주들이 은행주들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은행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들이 금요일로 또 급등이 나왔었죠? 잘 급등을 해요. 이들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갭차가 줄어들게 되죠. 코스피 수술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다시 IT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보호하고 계신 분들 이미 현대차 간다고 이거 타야 되나 갈아타지 마시고 그냥 잘 홀딩하시고 가시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저 PBI와 관련주들의 랠리 속에서는 조금 소외될 수가 있겠지만 매출 확대 포인트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보유자분들을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주셨으니까 저희 자동차 업종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만 원 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홀딩 또는 매수 전략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기아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현대차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스권을 길게 유지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를 좀 보면서 제가 차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잘 가고 있고요. 좋은 모습이지만 차트 잠깐 볼게요. 자, 기아 차트인데요. 기아 주봉으로 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거를 보셔야 된다. 돌파를 할 거다라고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진짜 돌파가 강하게 나오죠. 나름의 긴 시간이지만 결국 이 박스를 형성을 한 것이었고요. 돌파를 그려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현대차로 가볼게요. 현대차를 봤을 땐 기아랑 항상 우리가 알잖아요. 두 종목은 키 맞추기 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가듯이 물론 이제 카카오가 시끄러워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긴 흐름으로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종목이 미국의 상장 내에 있는 종목을 추종하면서 같이 가듯이 현대 기아차 가치 움직이거든요. 물론 사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기아가 현대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그렇죠? 우선은 현 상황에서는 현대가 기아를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땐 기아를 추천드렸었어요. 아마 기아 수익률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현대도 결국에는 신고가 패턴으로 랠리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름의 저는 이 자리를 그래도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대차의 가격적인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1차적으로는 25만 원대에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지 이 자리 넘어가는 거 여기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아가 현재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현대 모비스 가볼게요. 현대 모비스 지금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냥 계속 깁니다.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고 이익. 최대 이익. 주가는 여기서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전부도 같이 봐야겠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엉망진창이에요. 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아직 안 오고 있지? 순서라는 게 있죠. 기관들, 외인들 시원하게 한번 드시고 나서 이제 이 집 갈게 얻을 거야. 이거 잘 봐. 현대 기아가 급등하다가요. 가다가 기관이랑 외인들. 특히나 외인매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잠깐만 볼게요. 현대차 볼게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나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의 수급 베이스를 봤을 때 사실 기관들이 금요일날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외인들이 폭풍 매수를 보였어요. 오히려. 기아도 봐볼게요. 기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오히려 기아는요. 금요일날 기관들은 팔았어요. 50만 주가량 팔았고요. 그 물량들을요. 외인들이 다 끄집어 당겼어요. 싸그리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외인들은 지금 여기 안 봐요. 한참을 더 위에 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짧게 안 본단 말이에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외인들 보시면 매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동안 3조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외인들 380억 매도세예요. 기관은요. 6천억 매도세예요. 참 그래요. 그렇죠? 외인들은 짧게 안 봐요. 약간은 조금 긴 홍으로 보거든요. 뭔가 큰 그림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그 큰 그림은 제가 보는 거는 금리 인하 포인트랑 맞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6월 정도까지 시원하게, 꾸준하게 랠리를 보이면서 끄집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찌 됐든 간에 부품주들도 구조상으로 보건대 당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완성 자동차보다는 떨어지지만 이쪽 현대나 기아 쪽 시원하게 먹고 한번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쪽 부품주 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품주 보여주신 분들 왜 안 가? 너무 안 가? 너무 답답해. 압니다. 알지만 버티셔야 돼요. 이왕 버티신 거. 잘 버티셔야 되고요. 상승주면 정말 시원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잘 보시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주들은 앞으로 흐름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자동차 내에서의 약간 업종별의 차이 그렇죠? 완성차랑 부품주가 이렇게 약간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이 급등할 때는 한번 쉬셨다가 이쪽 부품주 쪽으로 조금씩 수익 본 금액을 이동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식의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완성차 업종들이 랠리를 보인 이후에는 이 수급 자체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3만 2천 원대에서 두 달가량 만에 12만 4천 원대까지 4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또 한 달가량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실 거고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좀 그간에 많이 빠지다가 최근 며칠 동안 좀 하락이 멈추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가지고 나와봤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12월 달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 전에 11월도 많으실 텐데 이게 1월 동안 내내 하락하다가 드디어 조금 멈추나 싶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라 우선 중요했던 건 뭐냐면 실적은요. 이익 부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 자체는 한 18% 증가한 모습이고 다만 이익은 손실을 순이익 부분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급 상황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기관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20일 연속 순 매도였거든요. 최근까지 그런데 금요일을 비롯해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우선 잠정치이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순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 매도는 거의 다 한 거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는 조금 관심이 생겼어? 많이 빠진 것 같아?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서 추가락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좀 낮아졌다 보시면 되고 여기 시점부터 해서 다시 좀 돌려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제 61선 막 이탈하고 20일선 깨울 때보다 걱정 많았을 것 같긴 한데 나름의 자리에서 보건대 다시 한 번 이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61선 돌파와 21선 돌파 흐름 자체 나오는 가격대가 한 8만 4, 5천 원 정도 되는데 3천 원부터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리가 아마 조금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 여기 자리까지는 한 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급하게 보지는 일단 마시고 우선 기관들의 추가 매도세가 없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정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엔 7만 2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만 원대 중반까지는 한 번 지켜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급하게 매매하시는 것은 비추천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오후짱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게 참 기관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기관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들만 조금 조심하시고 아마도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 갖지 마시고요. 이 물량들이 다시 소진된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외인들은 잘 버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 좀 수급 상황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은 오후짱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초점도차 관련주 그리고 애플의 비전프로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짱에서는 기관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에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동국홀딩스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